셀카를 찍을 줄 모르고 마 형님의 각도를 보여줄게 보정은 밝음으로 해줘야지 안 찍어? 하나 둘 셋 야 내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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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버릴 거야 안 놀라지잖아 절차 셀카라고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나와야 돼 오늘 트윗은 이거다 뭔데 바로 생존 셀카라고 찍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셀카입니다 하지만 전적국이 괴롭혔어요 죽여버릴 거다 죽여버릴 거다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